다음 표준학력시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주로 SAT, 그죠? AP나 IB를 했던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APIP의 성적표 그리고 SAT2 과목들의 서브직트 혹은 그 외에 다른 객관적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 실력이 확인될 수 있는 표준학력시험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SAT1, SAT2, AP, IB 관련되는 시험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원사이트에 업로드 후에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스코어 리포팅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SAT라든지 AP 또 토플 성적, ETS 관련되는 거라든지 미국 관련되는 기관들은 각 대학에 직접 대학의 코드 번호를 기준으로서 스코어 리포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